반갑습니다. 서울 1학년 교과서 수업 YBM 5과 2학기 중간고사인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오늘도 경시대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본 강의는 유튜브 채널 승리어학원에 올리게 돼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오늘내일 정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내신은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지금 앞에 있는 학생들처럼 나는 90점 이상 맞을래 이런 욕심이 있다면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알겠죠? 불꽃 튀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개무시하면서 너 따위는 잡을 수 있다 볼만합니다 아주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How to handle haters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을 잘 컨트롤할까 잘 다룰까에 관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known? 부터 들어갈게요 Have you ever known someone you just did not get along with? 처음부터 말이죠 되게 중요한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someone과 you 사이에 someone과 you 사이에 숨어있는 거 하나 고르라면 뭐가 있겠어요? You did not get along with? 라고 끝나버렸는데 이 someone과 you 사이에 숨어있는 거 당연히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대시 숨어있겠죠 무슨 격 대시에요? 이거 물어보면 찐따 같죠? 그렇죠? 무슨 격 대시에요? 목적 격 대시겠죠? 그럼 제 질문이 뭐냐면 이번 과에서 이 구조가 세 문장인가 네 문장이 나와요 근데 그중에 딱 하나만 다룬 구조고 다 이런 구조로 나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목적 격 대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생략되어 있어요 목적 격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전치사 위드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이 위드가 뒤에 있지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 위드에요 관계 대명사 절 안에 있는 전치사는요 어디로 갈 수 있어야 하나 하나 둘 셋 관계사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낼게요 그러면 with 한번 해볼게요 that which whom 주위에 답이 뭐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일단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관계 대명사 that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치는 안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되는거죠? which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안되는거죠 남는건 뭡니까? with whom이에요 앞으로 갈 때는 with whom 정도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생략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당신이 that 네가 좋아 같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일 수 있겠어 혹은 it could have been someone 누군가일 수도 있겠네 you were always arguing with 알고보세요 지금 어떤 구조죠? 그러면 다 전치사 with 전치사로 끝나있구요 그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앞에 목적과 관계 대명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다시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주 쉬운 어떤 문제를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쉬운거 그러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쉽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get along with 힘이나 아니면 her 이거를 슬쩍 쓸 수가 있겠죠 이런건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이에요 it was someone you were 형광펜 있어요 치세요 어디부터 쳐 it was someone 이하부터 시작해서 arguing with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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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쳐 앉히면 닫혀 라임 괜찮죠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 이런 창의성이 있어요 자신만 맨입으로 하니 자 가볼게요 자 고르겠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문이 나왔어요 여기에 어려움이란 단어를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보면 working 이라 나와있죠 그렇죠 working 이라 나와있어요 ing 를 쓰는데 제가 질문이 뭐냐면 ing 를 쓰는데 생방송의 묘이에요 지금 제가 나방이를 쳤어요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이 나방이 여러분 못 봤죠 봤어요 어 퍽 치는 거 자 투부 정산을 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사이에는 어려움이란 단어들을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나온 거는 뭐죠 difficulty죠 트러블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를 건드려 그러니까 잔을 건드리는 건 아니야 토익에서는 종종 나오거든 여기를 요렇게 자 안녕하세요 difficulty나 하나 가지고 가시죠 여기 파일 파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쓰시면 다 촬영되고 있어요 지금 자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모든 만인에게 알릴까를 고민해 볼게요 저 장면만 자 타임을 씁니다 자 보세요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은 ing 를 어려움을 겪는 데 공통적으로 이걸 조심하세요 만약에 difficulty나 trouble이 타임은 없기잖아요 이 타임을 셀 수 있어요 이거 일반적 시간이 아닙니다 뭐뭐할 때 라고 해서 셀 수 있는 거여서 s가 들어간다거나 앞에 어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그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어쨌든 ing 하는 어려움 투부 정사하는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시 갈게요 ing 하는 어려움을 겪다 투부 정사할 어려움을 겪다 되는 거 같죠 절대로 안 돼요 to 절대로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왜일까요 여기에 전치사 인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치사 다음에는요 아무리 명사 형태의 것이 다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투부 정사도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 맞지만 대절도 명사절이 있는 거는 맞지만 if절도 뭐 뭐 인지 아닌지 일때 명사로 쓰이는 건 맞지만 이 세 개는 쓰질 않아요 전치사 다음에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사처럼 쓰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툴을 이 다음에 쓰지 않아요 이 인이 숨어 있지만서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려줄게 좀 어렵게 나올 때는 가운데는 명사를 건드려 보편적으로는 뒤에 아이엔젤 쓰고 툴을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서수형은 다 외워 이거 맞죠 서수형은 외워 무조건 나올 거니까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with가 you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역시 with whom이야 with whom you have difficulty working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it could have been someone you are always arguing with가 앞으로 가면 someone with whom you are always arguing 이게 되겠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야 그라빈 미슈 거있죠 could have been 며지 거있죠 그렇죠? 미슈 거있죠 could have been 뭐 뭐 이었을 거야 could do have pp 가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마이트로 나와도 의미적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틀렸다 하지마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는 안돼 뭐냐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B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되는거에요 뭐뭐 E였을거야 전부 다 과거이시죠 이걸 가지고 현재의 추측을 하겠다고 could be might be 한번 시점이 바뀌어 이건 안돼 이건 쓰지마 시점이 바뀌어 모양은 남았지만 이건 쓰면 안돼 조심해 다음 가볼게 This kind of situation can leave you wondering what you should do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당신으로 하여금 wondering하게 해 의아하게 만들어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what you should do 미치고 오시고 이 이하의 문장에서 what you should do 를요 should in 억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 이하 문장에서 시작 시간은 20초에서 30초 드립니다 ready get set fire 누가 누가 찐 때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질문이 뭐였죠 1번 찐 다 나왔어요 우위원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고 있어요 지금요 what you should do what you should do 와 같은 표현이 밑에 나와요 뭘 것 같아요 못 찾겠어요? 그렇죠 연결시켜 놓으세요 about what to do about what to do what to do 밑줄고 오시고 그 위에 있는 what you should 같다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밑줄고 놓고 애토 선생님이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꿔치기 해도 의미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꿔치기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고지곳대로 외우려야 되겠죠 어 바뀌었어 틀린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맞는 거야 똑같아 어색해 하지마 네가 더 어색하니까 알았죠? 가볼게요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당신으로 알고 원더링하게 만드는 거야 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원더링에 똥을 한 번 쳐보세요 원더링 원더링 똥을 한 번 쳐보세요 자 이 원더링은 말이죠 어디에 걸려있는 거냐면 아우 목이 막 막 올라온다 자 제가 어차피 여러분 한 달 동안 내쉬어야 되지만 기본기는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슨 구분이냐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최선을 갈리다가 승리로 온 우리 현준에게 물어볼게요 최선도 이름이 멋있고요 승리도 이름이 멋있지만 개인적으로 승리라는 이름이 더 멋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어 최선을 안했지만 승리했어 뭐가 나요? 후자가 났잖아요 너무 자의적 해석인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승량이 좋잖아요 최선을 가했지만 패배할 수도 있거든요 축구대표 좀 보세요 어쨌든 끝이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박항서 베트남한테 지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독일이 우리한테 졌잖아요 왠지 그럴 빌되면 안 되는데 자 가볼게요 희원아 신입생들 왔으니까 현준이 앞에서 센책 좀 해봐 이걸 맞추면 네가 원하는 점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내 이름? 응? 준현이? 현준이? 현준이 아니고 조현준?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데 이거 누구야? 잠깐만 저한테 토기 온 걸 보면은 아유 윤호야 아유 윤호윤호야 저년이야 윤호 앞에서 센 거 보여줘봐 이거는 빈출하는 빈출하는 O형식 타동사인 거 아시죠? 아시죠? O형식이란 게 목적어 다음에 김씨, 박씨, 최씨, 오씨를 취하는 그렇죠? O형식 구조예요 이거 아시죠? 아니 불안해서 그래 지금 불안해서 뻘소리 할까봐 지금 어쨌든 많이 깔아주고 있어요 자 해보세요 뭘 할게 물어야 되죠? 이런 말 하지 말고 자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는 구조가 이 목적기 보호 자리에 해영사 쓸래, 부사 쓸래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사 쓰지 말고 해영사 형태를 써라 했던 거 가장 기억나시잖아 해영사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해영사도 있고요 ing나 pp 구조도 다 해영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leaving이 동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현재 분사 그러니까 leave 다음에 지금 하고 wondering이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얘네들은 O형식 구조는 그러니까 O형식 구조는 기억 안 나니? 얘네들은? 가짜 it 오씨 진짜 투나 진짜 대쩔을 진이잖아요 모양 맞추기가 나온다고 했잖아 모양 맞추기 이게 1번 유형이면 이게 2번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빈출되는 거 KFC 롯데 맞죠? KFC 물론 KFC는 승리 1층에 있지만 예전에는 롯데 마트에 있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자 K가 뭐죠? K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인 상태로 유지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발견하고 알게 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consider 여기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인 상태로 유지하고 도 leave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어 그대로 make 까지 하면 빈출 오형식 KFC 로텐먼트가 완성입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잊지 마시고 잘 비워두시기 바래요 이런 종류의 선 이런 종류의 선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게 의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 Should you ignore them be extra nice to them or stand up to them 자 가봤어요 당신 그들을 무시할 거예요? ignore 할 거예요? 아니면 Should you be extra nice to them 정말로 극도로 특별히 nice 친절을 하실 겁니까? 혹은 Should you stand up to them 이런 stand up to 누구누게 저항 대항하는 거죠 그들에게 저항할 겁니까? 맞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어떤 특별한 구조가 하나 나왔어요 보이세요? 무슨 구조 나왔어요? 그 자 병력 구조 나왔죠? 자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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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치세요 ignore be stand 이거예요 Should you ignore Should you be Should you stand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If you have ever been confused about what to do you are not alone 자 볼게요 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 적이 있다라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혼란스러워 한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luckily for us 자 운 좋게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어요 the American politician and inventor 자 미국의 정치인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어요 이 사람이 came up with 미친 거세요 come up with 무엇을 만들어내고 생각해내요 뭘 만들어내고 생각해냈어요 answer를요 more than 200 years ago 200년 전에 그에 대한 해답을 만들어냈다 그럼 앞으로는 누가 나온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넘버 2 들어갑시다 본문 넘버 2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강의를 유튜브로 열흘 시청하는 학부모님도 계신다라는 거 어머니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보죠 어머니들이 보고 너무 재밌다고 소위 꼬리로 이게 뭐죠 설거지하고 재밌다고 아침 드라마형 강의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좀 들어 유튜브를 봐야 유튜브를 할 수 있어 가볼게 벤자민 프랭클린 was a very smart man not just in politics and science but also in his ability to deal with people 여러분 형광편 있어요? 치세요 어디부터 치면 되냐면 스마트 맨 이하로 치세요 not just부터 시작 제가 이렇게 쓰면은 아마 헷갈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헷갈린 사람은 없어요 a뿐만 아니라 b도의 전형적인 구분이 되는데 선생님들도 이게 나오면요 어떻게 날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상관접서가 나오게 되면 ab의 병렬구조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b에다가 만약 동사 수위일치를 물어볼 거야 그럼 ab 중에 b에다가 수위일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공식처럼 하는 거야 공식처럼 이거를 헷갈리게 하려고 only 자리에 시금처럼 just를 바꿔놓는다거나 이 just를 다시 merely로 바꿔놓는다거나 헷갈리게 하려고요 물론 아실 겁니다 바로 설 자체를 그냥 but 정도로 혹은 그거 아세요 이걸 아예 그냥 구두점 세리컬러로 바꿔놓기도 해요 아 별짓을 다 하죠 그쵸? 그러나 똑같아 진실은 바뀌지 않아 a뿐만 아니라 b도야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강조를 할게 여러분께 하나 강조를 할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구분은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서술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중간식 서술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건 두 번째 저는요 병렬구조 문제에서 이 b자리에 있는 어떤 한 품사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뭘까요? 바로 in입니다 이 in을 선생님들이 뺄 수 있어요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a의 모양을 봐봐 in his ability in politics죠 in politics and science죠 제가 앞에 a도 in부터 걸려있는 거야 in 플러스 명사 그럼 b도요 in 플러스 명사의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in 뺄 수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 또한 출중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다루는 룩 그래서 여러분 가로로 어디다 치냐면 ability his ability부터 with people까지 가로치고 빈칸출원 조심이라 쓰세요 결국 이건 뭐냐면요 어떤 걸 추첨을 맞추고 있어요 how to handle your haters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벤젤린 프랭클런 왜 보이고 있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know-how how-to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빈칸되면 딱 좋아요 사실은요 주제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사람을 다루는 건데 그거 어떤 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도 잘 다루게 돼 있어 자 가볼게요 once when Franklin was serving as representative for the people of the state of Pennsylvania a powerful opponent made alone speech criticizing him 자 가볼게요 옛날에 벤저린 프랭클린 was serving as 무엇무엇으로서 왜 벌써 좀 약간 기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나가려고 나가려고 잡고 있어야 돼 맞지 좀 힘들 때 얘기하세요 미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게 보여줄게 오늘 비를 많이 맞고 보셔서 펜슬베니아 주의 펜슬베니아 주의 여러분 representative 그냥 이거는 하원의원 정도로 재직 중이었다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powerful opponent 근데 잘 보세요 이때 강력한 적수가 made a long speech 했어 아주 긴 연설을 냈대 근데 어떤 스피치를 했냐면 그를 뭐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그를 비난하는 스피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쵸 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틈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쵸 This speech was so powerful that 이 문장 가르치세요 This speech부터 Opinion of Him까지 가르치시고 문장에 삽입 가능하다 This speech was powerful that 블라블라블라 어디까지 Opinion of Him까지 가장 기본적인 수능 유형은 문장 삽입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문장을 향합해 줘야 돼 이제 This speech is so powerful that It threatened the Franklin's political career까지 밑줄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문장 삽입이 일어날 수도 있구대요 So that 구문으로 나왔죠 So powerful that 이 구문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Speech was so powerful that 너무나 강력해서 결과적으로 It 이 시간을 키는 건 가주워요 아니요 앞에 있는 스피치예요 Isn't this speech입니다 이 스피치가 프랭클린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벼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 대절 투부정사를 한번 고쳐보세요 투부정사를 고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투부정사를 벤저린 프랭클린 아 스커리어 political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enough to 구문을 바꾼 거예요 맞죠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해야지 이 정도는 이게 뭐냐면 메커니즘은 좀 보여드릴게요 So that 구문 있죠 So that 구문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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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거 있죠 이거요 원래 이너프트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이거 줘요 투부정사 정도로 충분히 형부한 간단해요 어떤 반의 선생님이 이거를 언급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 하나 언급하겠지만 만약 선생님들이 이걸 언급하셨으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우리 반에서 알려줬어요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이따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다음 달 무겁죠 책장 하나에 400킬로 되니까 못 넘겨요 현대니까요 가볼게요 Franklin decide to try to change is the enemy's opinion of M 그래서 Franklin은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decide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못 취해요 못 취합니다 혹시라도 기억했어요 이거 try to change 그 정치적 정적의 견해를 바꾸려고 바꾸기로 애를 쓰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지혜롭게 방법을 또 펼치는데 to do this 이걸 하기 위해서 he sent a letter 편지를 보내는데 to the man 그 사람에게 ask him for a favor 좀 도와줘 하고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야 지금부터는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써야 되는 거야 he asked the man to lend him a very rare and valuable book one that he knew the man had in his personal library to do this 이하에 he와 더 맨의 정체를 밝혀봐 첫 번째 he sent a he 누구예요 벤자민이에요 좋아요 편지를 더 맨 더 맨 누구예요 정적이죠 ask him for a favor he asked the man he 누구예요 벤자민 더 맨 누구예요 정적 to lend them he 누구예요 벤자민 벤자민에게 아주 값지고 진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원 누구예요 책이에요 좋아요 he knew he 누구예요 벤자민 더 맨 누구예요 정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his personal library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긴장의 끈을 치료합니다 his personal library his 누구예요 아우 야 벤자민이 인마 책 빌려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서재에 그 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 정적이겠지 정적이겠지 뭔지 아시겠죠 아 나의 정적이 도서실에 도서관에 서재에 뭔가 값진 책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어 뭐 그거 비싸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내가 한번 도움을 요청 한번 해보고 근데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시죠 이 전략이에요 뭔 전략이면 자기에게 작은 호의를 베푼 사람이냐 그 다음 호의를 잘 거절을 못하게 돼 있어 이걸 나중에 실험으로 밝혀내잖아 그래서 진수야 네가 인생을 사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를 센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증오하고 이런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잘해줘 건 맞아 근데 더 잘 효과적 하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억지로 끌어내야 돼 윤호한테 네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야 나한테 한 470만 원만 꺼주면 안 되겠니 정말 필요한데 이런 식은 아닌 거죠 이건 아니고 그냥 470원 정도 그냥 빌려줄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채무관계가 허성되면서 아주 끈끈해져요 이건 좀 아니다 교육상 좋지 않네요 이거는 편집으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게 힘든데 기술이 아니 좀 짜증나 붙이는 게 이게 그렇죠 자 자 갑니다 His personal library His가 누구의 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The man Franklin's enemy 자 Franklin의 정적인 그 사람은요 Immediately sentient 참 이 사람도 대단해 곧장 책을 보냈어요 그렇게 연락이 15대더니 Franklin read the book Franklin 그 책을 읽고요 Return that 이 시간을 듣는 건 그 책이죠 그 책을 돌려줘요 With the note of thanks Note of thanks 에요 부탁이야 Letter of thanks 가 아니야 Note of thanks 간단한 감사의 메모로 전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본문 세 번째 How to handle haters 세 번째 The next time I frankly met his enemy 정적을 만났을 다음번에 The man was much nicer to him 그에게 훨씬 더 관대했어 괜찮았어 여기서 much는 여러분 뭐 같아요 자 much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 much 자리에 이거 들어가죠 much 자리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무슨 파스 신심파스 물파스 아니 엠파스가 들어가요 엠파스가 엠파스가 비교급을 강조하기에 들어갔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nicer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엠파스를 쓰는 거야 even이나 much이나 far a lot 스티를 쓸 수 있지만 훨씬 더 관대하게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걸 건드리지 않고 뒤에 나온 nicer 대신에 아싸 nicer로 한번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very로 고치세요 알겠어요 비교급 강조는 안되잖아 사실요 very가 더 좋아요 그렇죠